안녕하세요 자투리행가 입니다. 오늘은 충주섬의 악어섬 풍경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충주호에 나왔습니다. 저와 함께 악어섬의 풍경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악어섬의 풍경을 보기 위해서는 충주 전망대를 올라가야 하는데요. 전망대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근처에 게으른 악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여기가 게으른 악어인데요. 여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맞은편 쪽으로 보이는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악어봉 전망대를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구요. 거리는 약 9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소요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구요. 이 악어봉 전망대는 6월 말에 정식으로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자유롭게 달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입산금지 통제선을 처음으로 왔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싶어하는 성급한 저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망대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조금 가파르긴 하지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런 오솔길이 펼쳐져 있어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리가 짧다고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는 가파른 길입니다. 여기가 악어 섬 전망대 올라가는 중간 정도에 위치한 곳입니다. 여기 경치가 너무 좋아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영상을 보여 드리고 싶어서 한 커트 찍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지죠?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정말 멋진 풍경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온 그 모습이 악어의 입 같다고 해서 악어 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악어 섬 너무 멋지시죠? 여러분들도 이 와 악어 섬 방문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멋진 음악과 함께 악어 섬의 모습 잠시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악어섬 전망대에서 보는 악어섬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잘 보셨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